근육경련 해결하는 방법 갑자기 근육에 경련이 일어난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육경련은 정말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근육경련은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요. 첫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근육경련을 예방하려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운동후나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니까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해보세요. 둘째,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바나나나 견과류 등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근육경련을 예방할 수 있어요. 수분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등의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셋째,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운동 전후에 꼭 스트레칭을 해보면 근육을 느끼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잠들기 전에 다리, 팔 등 근육을 스트레칭해주면 잘 수 있는데 좋아요. 넷째, 따뜻한 온수 목욕을 해보세요. 근육이 긴장할 때는 따뜻한 목욕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날씨가 덥더라도 차가운 물에 목욕하는 것보다 따뜻한 물에 목욕을 추천해요. 다섯째, 정기적인 운동을 유지하세요. 근육을 자주 사용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근육경련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꾸준한 운동 습관을 가지고 근육을 건강하고 탄력있게 유지해보세요. 요약하자면 충분한 수분 섭취, 영양소 섭취, 스트레칭, 온수 목욕, 정기적인 운동은 근육경련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육경련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근육의 통증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